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1차 세종정책포럼에서 발제를 맡게 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협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저희가 좀 논의할 내용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 아시는 것처럼 탄소중립이 정부는 물론이고 저희처럼 연구하는 쪽 산업계, 언론, 시민단체 등등 해서 국가 각 분야에서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고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탄소중립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제가 표현을 저탄소사회라는 표현을 적었습니다. 내용은 비슷한 것인데요. 굳이 저탄소사회라고 적은 이유는 일단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기후변화협약 8위협정에서 저탄소사회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문제가 매우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탄소의존형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탄소를 줄여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탈탄소사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의미가 탄소중립을 조금 더 실천적으로 이해하는 데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표현을 적었고요. 그래서 오늘 탄소중립에 관한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주로 세종시 소재 공무원분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로 참석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저탄소사회와 관련해서 차분히 파악을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점으로 적분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관한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좀 의의랄까요? 목적이랄까요? 우리가 왜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지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기후변화 위기 극복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잘 아시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세계 지구온난화 문제는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전 지구의 평균 온도보다도 우리 한반도가 상당히 더 높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수라든가 여름과 겨울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기후위기라는 측면도 극복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가 지금처럼 계속 진행을 할 때 2100년까지 세계 1인당 GDP가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전 세계가 노력을 할 경우에는 인당 GDP 충격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는 이러한 이유의 탄소중립 목적을 하나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후위기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과 기후 정책을 기존에 해왔던 것에 대해서 프레임을 아주 다시 재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자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계속 추진하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후와 에너지 분야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분야별로 이런 기술들을 잘 마련을 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탄소형 선진 경제 구조로 이렇게 전환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계기가 되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깊숙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시기에 이런 탄소중립과 관련된 논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매우 바뀌어야 된다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가치 전환과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우리는 주로 경쟁, 지배 이런 논리 속에서 가치를 부여해 왔었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다양성과 포용의 논리로 가치가 바뀐다라고 하는 많은 보고서들,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의 자원을 어떻게 소비할 것이냐 효율적으로 소비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에서 어떻게 자원을 순환적으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가치의 변화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세계화라고 하죠. 그런 가운데서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였었는데 앞으로는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은 물론이고 이를 위해서는 각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지방, 지역 이런 공생과 협력, 그 다음에 각 지역에 펼쳐지는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성이나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연관시켜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비슷한 관점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이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축에는 경제 성장이라는 것들이 중심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사회적으로 지속가능성, 사회적 형평성을 포함해서 지속가능성,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에 관한 목표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작년, 금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세계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가느냐, 회복해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가 맞닥뜨려야 될 그리고 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의 큰 파도는 기후위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후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서도 비슷하게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가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동체의 구축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본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환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몇 학자들이 정의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전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시스템을 좀 근본적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동시에 프로세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능력을 배양시키면서 그다음에 우리 사회 구조를 물리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또 전환이라는 정의에서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얘기이지만 어떻게 이거를 실천해 나가느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치를 좀 전환을 한다고 한다는 말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탕으로 과정을 프로세스 상에서 잘 전개해 나가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가의 우리 공동체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계속 계속 바꿔나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환이라는 것을 한번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과정이라는 의미에서도 보듯이 전환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단계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는 대의에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 우선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우선 박차고 나가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보다 더 가속을 밟아야 될 영역이 어떤 것들인지 이러한 과정을 잘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각 수송 부분이면 수송 부분 건물, 에너지 부분 여러 가지 부문에서 각 영역에서 일단은 이 땅을 밟고 테이크 오프해야 될 파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속해야 될 파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이후에도 또 좀 언급이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대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돼 나가야 될 좋은 가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데 이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잘 매치돼서 전개되느냐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 지금 어려운 것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하는 그래서 어떤 것부터 개선해 나갈 것인가 무엇을 본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할 수 있는 것이 과거에는 주로 국가 주도형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많은 중요한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추진해 나갔던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한편에서는 시민단체라든가 마을공동체라든가 라는 어떤 아주 마이크로 단계에서 개인적인 노력들이 또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대전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각 개인의 역할이 잘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네트워킹 되는 그런 체제를 구비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파트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해결에 대한 나가야 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한번 보시죠. 지금 1990년대부터 쭉 배출 추이를 보시게 되면 배출이 계속 증가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좀 세밀하게 보면 한 2013년, 2014년서부터 그래프를 보시면 기록기가 조금 완만하죠. 이 완만한 이유는 우리의 노력의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이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정부 2013년, 2014년대부터 국가적으로 녹색성장이라는 걸 계속 추진을 해왔었죠. 그래서 이 녹색성장의 추진의 결과 그동안에 우리가 보여왔던 이 증가의 속도는 좀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체되는 수준으로 그게 완전히 감축은 못하지만 이런 단계로 접어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 연도, 18년도, 19년도는 아직 공식적인 국가 배출량은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정 배출량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18년을 기준으로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관점에서 보면 이 속도가 2050년까지 보다 더 가속돼서 배출량을 훨씬 더 급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경주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밑에 그림은 지금까지는 국가 배출 총량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밑에는 이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경제 성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 대비 배출량의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계속 이렇게 하향하는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는 계속 관리를 개선해 나가면서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총량적인 관점에서는 배출 감축을 줄이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를 이 두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 오른쪽 그림에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2020년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지금도 저희가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감축량은 매우 감소할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좀 불투명하긴 하지만 금년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우리가 적응해 나가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회복이 될 경우에는 다시 온실가스 증가의 속도가 다시 붙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증가될 수 있는 온실가스도 다시 계속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금년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 온실가스를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뉴딜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뉴딜 정책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을 강화해 나가는 것들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과정 하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른바 외국의 주요 선진국들하고 한번 차이를 한번 경로를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199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래프는 매우 다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제 서서히 정책 내지는 감소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50년에 모든 국가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전제로 봤을 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90년부터 2050년까지 한 60여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문제이고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한 30년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많은 노력을 기회를 해야 되는지를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들을 주요국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탄소중립이 어느 정도로 실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요. 크게 보면 어떤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가에 관한 생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생산을 어떠한 구조로 어떠한 에너지를 쓰면서 만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있고 사회정책적인 여러 가지 지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에 첫 번째 그림은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취약한 분야, 가장 최여리 분야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밑에 그림은 상대적으로 여리 분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어떤 쪽이 우리가 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테이크 오프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보다 더 박차를 가야 될 분야는 어떤 것들이고 하는 것들을 좀 도출을 할 수가 있겠지요. 가장 취약한 분야가 비동조하고 발전전원 구성, 전력 상대 가격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라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발전원 구성과 전력 상대 가격이라는 측면은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구조, 에너지 시장 구조라고 이해를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여리 파트에 해당되는 것에 좀 특징적인 것들이 지방세 비중이라든가 라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지방자치분권, 지역에너지에서 각 지역에서 좋은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를 쓰는 그러한 기반들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대전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문제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국가혁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혁신을 기술, 정책, 사회, 산업 이 네 가지 측면으로 좀 구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일단은 기술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가 GDP당 R&D 지출구조가 비중을 보면 선진국에 못지않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이런 것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혁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R&D 체제를 넘어서 이 R&D를 통해서 이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융합형 체제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지금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그런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들을 많이 펴왔는데 혁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산업의 연관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공급체인 관점에서 에너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혁신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정리해서 한번 보면 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예상하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비용을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 비용을 어떤 정책 수단에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비용 부담을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많이 들어보셨던 탄소세라는 것을 상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탄소세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적분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이중 부담되지 않으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어떻게 비용 부담 체제를 정책에서 반영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상당히 대전원 관점에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생활 패턴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회혁신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혁신은 행태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어떤 홍보라든가를 통해서 개인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러한 개인의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 쪽에서 법제도적인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겸비될 때 궁극적으로 행태변화가 유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혁신적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과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어떻게 전환시켜 나가느냐에 관련된 에너지 전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 나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현재 주요국들하고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그래프 높이와 우리나라의 그래프 높이가 매우 다르지요. 왼쪽의 그림은 1차 에너지 대비 재생 에너지 비중입니다. 1차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에너지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중에서 재생 에너지로 얼마나 공급하느냐에 관한 비중이 되겠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중에서 상당히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중요한 부분이 발전 부분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것이요. 전기를 만드는 데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가에 관한 외국과의 비중입니다. 그래프가 매우 낮습니다. 이른바 OECD에서 가장 하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제 2019년 현재의 상태를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위에서 있었던 해외 국제기구에서 발표된 수치에 비해서 2019년 최근 연도까지 한번 보면 공급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라든가 그 다음에 설비를 어떻게 우리가 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OECD에서는 아직도 가장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이고요. 이 속도를 우리가 늘려나가야 되는데 이 속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어떻게 이 신재생 에너지를 확산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에너지 시장 구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우리가 발전사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발전사업자들이 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투자 환경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효과적인 에너지 시장, 전력시장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대비 상당히 뒤처져 있는 상태라고 예외 없이 평가가 되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이걸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전력시장이 전력의 중요함을 느껴서 정부 주도로 해왔던 시장에서 어떻게 이것이 시장 메커니즘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마련해 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기술 확산 기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하루하루 당장 우리가 증가되는 것을 원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뭄이 생긴다라든가 홍수가 있다라든가 하면 태양의 양이 매우 변동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우리가 태양광으로 상당 많은 일정 부분을 발전을 예를 들어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출력 변동성이 매우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높아도 문제고 매우 낮아도 문제이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존의 화력발전과 잘 연동시켜 나가면서 이걸 잘 하모니 있게 조절해 나가느냐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면서 분산 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전력망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송전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잘 반영이 된 전력망을 구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동네에 전력망을 구축할 때 지역주민의 반대가 매우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동시에 겸비해 나가야지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술 개발입니다. 기술 개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100%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기지는 못하고 그 과정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썼던 이 화력발전 화석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재생 에너지를 늘려가면서 동시에 이 화석 에너지 쪽에서의 기술 개발 효율 개선이 동시에 겸비되어야지 실질적으로 되는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저탄소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CCUS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관련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중립은 배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대기중으로 배출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흡수기술이라고 하죠. 흡수기술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림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이 기술 개발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CCUS 같은 것들이 되는데요. 탄소를 대기중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모아서 저장하고 그걸 잘 활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시장도 바뀌어야 되고 주민 수용성도 확보되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광의적으로 표현을 하면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시장이 수용 가능하냐.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습득하기에 받아들이기에 정책도 가능하냐. 기술도 가능한지 지역주민 사회 쪽에서는 가능한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정책, 기술, 사회의 이 과제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잘 매끄럽게 받아들이고 이행해 나가는가가 중요한데요. 광의의 수용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내용 쪽으로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다 보면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 시장은 전기, 가스, 열 이렇게 좀 구분을 대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스하고 열 시장도 중요한데 이 시장의 가장 가운데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전력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시장을 테이크오프 단계로 해서 에너지 시장을 잘 수용성 있게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의 합리적인 개선은 재생에너지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매우 기반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에너지 시장, 전력 시장 구조를 개편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수용성과 관련해서는 지역 수용성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 지역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가, 정부 쪽에서 개선해야 될 제도적인 것들은 없는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지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겸비해 나가면서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대의적인 측면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러나 이행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내용들은 크게 보면 시장 기술을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정책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런 걸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요소는 없는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력개통을 어떻게 유연성 있게,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출력을 안정화시키냐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전력시장, 에너지시장 구조에 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하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기술이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비용은 또 별도로 하더라도 투자한 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탄소중립의 어떤 경로가 있을 텐데 우리가 계획한 경로대로 기술이 실질적으로 개발되고 우리 국가에 실현될 수 있겠느냐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이 가능하냐의 자체적인 문제와 가능하더라도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와 그 다음에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의 수요가 있을 수 있는 것이냐라든가 그 다음에 도대체 언제서부터 상용화되느냐 이런 관련된 많은 질문들이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기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비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도 연구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불대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 비용을 분석한 연구 결과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비용을 추산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시는 것처럼 매우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매우 많이 비용이 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감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비용이 지불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영역에서 지불을 해야 될 것이냐에 관한 지불주체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전기가격이라든가 가스가격, 냉난방가격 이런 것들에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격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수용성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단계별로 어떻게 정부가 이 에너지가격을 접근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매우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 정책에 관한 리스크라고 그럴까요?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녹색 성장도 경험을 해봤지만 이게 이 에너지 전환 정책, 탄소중립 정책은 매우 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4년마다 바뀌는 이런 체제인데 계속 2050년까지 계속 안정적으로 큰 흐름 속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 탄소중립 정책이 연속적으로 갈 것인가에 관한 것들도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라든가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러한 사회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하고 대비를 해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접근해야 될 내용들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핵심적인 얘기로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정부가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3 플러스 1 전략입니다. 그래서 경제 구조의 저탄소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재정 및 탄소 금융을 통해 가지고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러한 것들이고 10개의 과제들을 세부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부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까지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조금 더 건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은 각 정부 부처, 각 분야에서 이렇게 중요한 추진 전략들을 고민하고 접근해 나가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전체 정부 관점에서는 이 전략들이 많은 전략들이 나오게 될 텐데 10가지에 해당되는 전략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전략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략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작동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가 환경을 잘 마련해 주는 것들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3 플러스 1과 관련된 10대 중점 과제들을 어떻게 잘 아우를 수 있느냐에 관한 즉 10대 과제 간 통합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국가 환경 구축을 잘 마련해 나가는 것의 대표적인 걸로 오늘 말씀드렸던 에너지 시장, 전략 시장을 어떻게 환경을 마련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전환 파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포함해서 지역균형 뉴딜까지 포함된 한국판 뉴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균형 뉴딜을 탄소중립과 잘 연계시켜서 지역에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많은 성공적인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는 실천적인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개 전략들이 세부적으로 나왔을 때 많은 전략들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시장 구조 개편, 그 다음에 지역에서의 성공 모델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확산시켜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정부가 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시간관계사 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탄소중립 국가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환의 문제고 가치전환의 문제입니다. 이 가치전환의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별로, 부문별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별로 가치의 간극이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어떤 분들은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고 여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 여기에 중심을 두는 분들이 있고요. 다른 가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실질적인 비용 문제라든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우리가 최대한 대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실천해 나가면서 탄소중립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대분류로 보면 이런 가치 간극이 존재하게 됩니다. 정부가 여기에서 봐야 될 것들은 이 가치 간극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사회적으로 통합해 나가느냐 이것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나가느냐가 좋은 탄소중립 국가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추구해 나가야 될 중요한 국가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도 추진을 해 나가야 되고 포용국가도 해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국가 비전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잘 연동돼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가치 전환에서 공동체와 포용적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중립 논의도 포용 국가의 논의의 국가 논의의 계기가 되는 쪽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이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수용성을 최대한 대로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계속적으로 탄소중립이 왜 필요하는 것인가에 관한 비전을 계속 공유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적인 시장적인 그 다음에 우리 국민 인식적인 측면에서의 그 현안이 무엇이고 장애 요인이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부터 어떤 거를 단계적으로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그거를 좀 뛰어넘는 기술 개발에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좀 더 단계적으로 바꿀 것들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는 것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탄소중립 전략을 계획을 세우고 이행을 하고 또 중간중간 평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2050년을 향해서 개선 방향을 체계를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시켜 나가는 이러한 국가 전략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고 좀 궁금하신 거라든가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전달해 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고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